딱 봐도 상태 메로인 쥐한테 손가락 먹이주는 센스 가긴 어딜가 이제 누가 신어치지 비품보관실에 좀비 가둬드는 클라스 학생 하나가 신혼룡 햄스터에 물렸다 벤조 다이아 재핀 계열의 진정전투 감염은 늦추고 있지만 길어야 몇 시간 정도 있겠네 라디에이터 고장난거 맞은지 걱정이 드는 일임 아 아 아 아 woods 으 으 으 으으음 으음 희망 같은 거 갖지 말래서 자가 탈출한 좀비 1 기마전 나가면 1등할 기세 남자 주인공이라 대고파드 창안은 센스준비 이걸 안 도망가고 잡아준다고? 경찰이 보고 배워야 의리의 친구들 큰 병원으로 이송되는 좀비 1 찌진 2를 위한 밑밥 완료 자가 치료 중입니다 자가 치료는 실패 큰 병원으로 이송되는 예. 나 보면 왜 이러냐? 병원 같은 거 아니야? 저 뗐다. 야, 뭐야. 뭐하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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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아! 아, 야, 야! 으으이씨! 댄스 종디의 탄생 위로 있는 편에 네크랑 미친 미친 난리자 있으니 퇴근합니다. 오징어 빌린 중. 비가, 비가, 비가! 난리 난리한 도망치고 뭐한다냐? 좀비많이. 이야를 기대하시라.